UV 패밀리의 1분 미리 듣기입니다. 약간 신날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11명이니까. 뭘 해도 이상하지 않지. 지난주에 발라드 했었잖아. 제껴라야. 뭐야 니젝스윙인가? 이건 약간 니젝스윙의 분위기인데? 맞다. 자미러카이 아니야 자미러카이. 레트로 엄청 잘하잖아요. 아따고 말 참 안해. 오지낙 연락 떠네. 난 그냥 갈 길 갈게. 내가 니 새끼가 아닌 닿게. 니 옷도 니 몸도. 니 얼굴 니 성격. 다 나도. 맘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제발 깔아둬. 맘에 눈치 보지 말고 너는 그냥 한 번 때려놔. 한 번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 시작해. 한 번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 시작해. 언제까지 역할 좀 맞추고 있는 너를 맞을래. 날 봐. 날 봐. 날 봐. 내 옆에 탈골 됐잖아. 하하. 한 번 깔아라기였죠. 탈골 됐잖아. 재밌다. 2번에 했다. 우리의 케이팝 엠넷. 우리의 케이팝 엠넷. 지금 우리의 케이팝 엠넷.